현존하는 브랜드 중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애플 뛰어난 영상미와 강렬한 메시지로 유명한 애플의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응? 애플 광고에서 형이 왜 나와? 애플이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광고 맥 그 뒤에서 를 공개했습니다 음악을 주제로 한 광고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영상, 웹드라마 등에서 맥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선별해 만들어졌는데요 가수 겸 작곡가인 코드 콘스트를 비롯해 브린, 우원재, 아이돌 가주 CL과 세븐틴이 등장하며 배경음악으로는 김하원의 꽃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광고가 특별한 이유는 그간 한국에서는 본사 버전의 광고도 없었던 애플이 맥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작한 첫 광고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맥 그 뒤에서 를 주제로 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영상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 또한 함께 소개한다고 합니다 애플 측은 맥은 전세계 음악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다라며 가리집 밴드, 로직 프로 등 창의적 음악 작업을 돕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입지가 높아진 케이팝 시장에 대한 인식과 높은 수준의 음악을 선보이는 디렉터와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광고는 TV를 비롯해 각종 SNS와 애플 한국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다들 꼭 한 번씩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